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바로 첫 시구 들어갑니다. 양보할게, 대박. 소울 올 때도 1인속 타세요. 양보해줄게. 이제 가서 야구장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야구 경기도 이제 재밌게 보고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냐? 버스요. 가만히 계세요. 잘할 수 있을지? 이상하게 던질 바에 원준이 맞추고 싶어요. 차라리. 오늘 NC 다이너스에 갑니다. 창원으로 가는데 저희 엘라스트가 승리의 요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파이팅! 다 안디세리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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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이너스 팀이랑 콜라보한 캐릭터인데 품절됐다고 들었거든요. 품절될 만했네요. 귀여워. 품절? 우리보다 또 유니폼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갈아입고자. Let's go! 회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죠? 귀여운데? 아2요. 한번 봐야 돼요? 포털이 필요 없지. 오! 아 역시 저 퍼스널 컬러네요 이것도. 엔스틱 다이노스의 퍼스널 컬러네요. 표가 진짜 빠르게 매진이 됐다 해가지고 우리 야구 팬분들 사이에서 또 저희가 공연한다니까 굉장히 설레네. 밖은 더워서 진짜 나오기 싫었는데 일단 나와 볼게요. 오 여기 조명이 너무 세다. 오늘 하늘이 하늘이 뭔가 맑은 거 닫히면서도 먹구름이 있고 아까도 새끼 생각이가 내렸거든요. 진짜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야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비 때문에 취소돼서 제가 중간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뭔가 뿌듯하고 기뻐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제 인생 첫 야구장. 좋은 경기를 보고 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뭐야. 좀 이따가 나와서 말하겠다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야구를 딱 한 번 먼저 봤는데요.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끝. 너희 시작. 고. 가게 되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 여기다. 위에요? 어. 어. 내가 단서 한 번만 끌어주려고. 저기 와. 제가 조그만 삼행시가 오셩 있으실까요? 해보겠습니다. 조금. 좋은 날에 이런 좋은 팀에 응원할 수 있으면서도 기쁩니다. 그 부장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만. 만족 갈길 바래죠. 다음날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N씨 갈게요 N N씨가 우승합니다 시 시골을 저희 갈기 때문에 습다 시 Q.tee 쫙쫙쫙쫙쫙쫙쫙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 바람실 왜이렇게 너무 귀엽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여기 where is it going? 저쪽 네가 마지막에 돌리고 공추나요? 오 proc 딱 하고 끝 profits 저기 공보anno 차일까요? 좋아요 주머니는 오케이 화이팅 가만aceutical 화이팅 어 like 내가 당 Sat üzer는데 혼인 긴 자기יה 싱니 와우 아이아이 왜 이러고 특수로 하시는데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내가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보이소! 살리고! 살리고! 씻고! 넘기고! 어떠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한 번 더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잘 던져야 돼요 이 정도 거리는 이 정도 거리에요? 네 아이고 아이고 연결해 오케이 이렇게 가면서 네 그렇게 오케이 와 실전에 이렇게만 딱 하시면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타자가 와서 계시잖아요 몰래 던지던 대로 한번 다 맞추면 안되네요 아 안돼요? 네 오케이 너무 잘 가르쳐줬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땅콜 시구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원준이를 차라리 맞추겠습니다. Let's go. 어 저도 끼나요? 나도 낼래 모르겠네. 어 너무 키가 너무 크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별 노래가 퍼지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신기하면서 또 부르네요. 아 네 파트. 라이브입니다. 올리고 열링들도 와주시고 우리 NC 다이너스 응원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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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승용으로 라즐 22강 와우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S.A.M.S를 응원할 수 있는 수고 싶을 하고 동작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도 정말 기도받는 날을 이끌어서 이 시간 꼭 승리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같이 가시고 승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랄라인 스승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제가 긴장이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그죠 긴장을 좀 했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연습 때도 계속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원준이를 맞출까 봐 그게 문제였는데 그게 관건이었는데 그거를 못 해낸 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준비한 이행시도 있었는데 그걸 못 해서 좀 아쉽네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엔, 엔시니 다이노즈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시, 시고시타, 엘라스트가 있으니까 스크랩 진짜 많네요 사람 이런 데서 공연하고 싶어요 뭐 저희의 공연이 아니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아마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라 그냥 재미있었고 또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뭔가 멘트 치거나 호응 유도를 했을 때 사실 같이 안 즐겨주시면 되게 뻘증할 뻔했는데 너무 호응을 제가 바랬던 거보다도 더 이상으로 해주거든요 저도 그만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구장은 먹으러 온 거거든요 저희 야구장을 처음 와보는데 이건 생각보다 재미시네요 이건 생각보다 재미있고 휴식을 준비해주셔가지고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약간 경기하기 전에 소나기가 와가지고 지금 너무 습해요 제가 야구장 오면은 크림새우를 먹으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내가 불러요 내가 불러서 많이 못 먹혔어 소호, 철 소호, 철 소호, 철 고기, 철 수리하고 됐어 안녕… 재밌네 소호, 철 간다 간다 간다! 저희가 빠진 음원가고요. 저희가 또 시구 공연을 했는데 시구시타 공연. 아쉽게도 또 경기는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9 대 2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구를 너무 이상하게 한 탓인 걸 싶어요. 다 형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NC 다이너스. 그래도 저희가 또 의미 깊게 공연과 시구시타를 해서 정말 즐거웠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응원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응원도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잡아주셨어요. 초등학생 때 생각이 났어, 나는. 그냥 오랜만에 야구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가 안 끝나서 빨리 남은 시간도 응원하러 가봅시다, 우리. 오케이, 다시 응원하러 포기하지 않고 후회 말이지만 할 수 있어! 응원하러 갑시다. 어쨌든 오늘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고 엔시 화이팅! 엔시 항상 하러 가겠습니다. 엔시 다이너스 저희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엔시 다이너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까지 화이팅! 역전 거부자, 역전! 렛츠고! 안녕! 안녕! 엔시 화이팅! 엔시 화이팅! 엔시 화이팅! 엔시 화이팅! 엔시 화이팅!